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B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민선 7기 3주년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은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평택시가 민선 7기 3주년 기념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인삿말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평택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리냐면 평택의 큰 전환점이 바로 평택의 미군 이전이고 그로 인해서 평택시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외에 삼성전자가 내려오고 지금 고독 신도시 브레인시티 그리고 지니 산단 등 대규모 산단이 조성이 되고 SRT가 내려오고 국제대교가 완성되는 등 이런 큰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제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평택시는 평택형 코로나 방역을 통해 방역 모밤도시 구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기숙사 운영과 해외 입국자 무료검사 실시, 미군과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돋보였고 코로나 위기관리 글로벌 공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더해서 다해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편 평택시는 지역별 특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전략으로 평택항 종합개발, 자동차 클로스터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보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택화도시 조성과 수소경제, 자동차, 스마트 농업 등 미래산업 육성, 교통업우 구축, 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도시가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만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환경이나 교육, 문화, 이런 질 부분에 있어서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